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SCA 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시장은 일단 반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도 들어왔고 국제요가도 좀 많이 떨어졌고 체크해 볼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3대 지수는 연준이 완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는 결국은 시장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강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그래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최고치를 갖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금리는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즉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불확실성 즉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강한 스탠스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얼마나 급격하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움직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전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12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시 이후부터 다오전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은봉이었는데 이제 다시금 3시 이후에 거기서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감할 때 마감 시황에서도 이제 마지막 단일과 그 시간에서도 갑자기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기서 더 강하게 밀어올리면서 이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많은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게 이제는 바닥이 조금 잡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바닥에서 두 번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0일 2평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에 따라가지고서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게 50일 2평선이고 제가 지금 바닥을 잡았거든요. 여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지금 잡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 바닥을 지금 두 번 잡았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역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번 바닥을 잡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고 50일 2평선을 넘어간 상태 보여주고 있고 S&P 오벼 역시 비슷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의 랠리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연준이 이제 앞으로 그 금리 상승의 기조가 확실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 일부 전문가들이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지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WTI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하이가 이제 락다운이 들어가면서 8% 이상 지금 현재 9%가 넘게 지금 일단은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3달러 대에서 지금 거의 한 이 정도죠. 103달러 한 이 정도에서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98달러 82센트인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99달러 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을 넘어서가지고 아마 99달러 대, 즉 이 정도까지 아마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거 보고 있고. 따라서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자리에서 넘어서서 아마 곧 강달러 시대가 곧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N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N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N화가 어떻게 보면 달러와 다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 불려가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에는 일본 경기가 그만큼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한 번 더 터져가지고. 그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 즉 대외 불안 요소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는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일단은 국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든 전쟁이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가면서 뭔가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파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의 영향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도 소장님이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 또 한국은행 총재,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총재가 일단은 지명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이 나올지. 과연 이창용 국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훌륭한 인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분은 일단 서울대에 나와서 하바드에 나오신 완전히 통이죠. 그런 데다가 또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분이 굉장히 거시경제로는 엄청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나라 특히 한국은행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특히 금리의 조절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잡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이 앞으로는 이창용 총재 후보 이분이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이분 말씀을 항상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만큼 이제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증시도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어떤 일을 펼칠지. 앞으로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보셨을 때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외국인은 매도세가 더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박수권 장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것은 또 원달러 환율이 자꾸 약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게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 영향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